기도에 가피란 없다 자신이 한 것만큼 얻어지는 것이 세상의 순리이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도만으로 가피를 얻으려고 하는 것은 황무주에서 황금을 구하려는 것과 같다 이렇듯 연기는 눈에 보이고 실천하는 것에서만 반드시 일어난다 죽은 성자에게 확된 기도를 하지 마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협조해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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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